Yeah, okay 너 혹시 몰라 경고하는데 지금 비험해 자꾸 나를 자극하지마 나도 날 몰라 숨이 자꾸 멎는다 네가 날 향해 걸어온다 나를 보면 웃는다 너도 내 택시 린지 눈높이나 팜팜해 네가 뚫어져렴 쳐다볼 때 비결이 가까워진 욕설 때 난 잊히게 만드는 것인걸 아무도 널 못 보게 품을 갖추고 싶어 소리 내 시선이 안에 일어나 가슴 소용돈 넌 들이자 내 암이 깨어나 널 보면 두 분의 풍부가 된다 한 명 곁에서 모두 다 물러나 이젠 조금씩 사나오진다 나 을렁글렁글렁대 나 을렁글렁글렁대 나 을렁글렁글렁대 넌 모르게 떨어지는가 미쳐지 몰라 나 을렁글렁글렁글렁글렁 긴장감 나 을렁글렁글렁글렁글렁글렁 긴장감 니 여자라 품속엔 부드럽게 너를 안고 너만을 위해서 나는 난폭해지고 결국엔 강한 자가 없게 되는 미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 가는 산채로야 다르니까 그만 봐 그녀를 덤번나면 나를 못해 너만 봐봐 너만 봐봐 우리 말고 하나 둘씩 지워버리자 나도 사랑해 너하고 나만 여기나마 멈춰진듯이 홈명 2기자 내 암의 깨어난 No pain 눈을 아 뿔꽃이 지금 난候 Stage에서 석고 다 물어나 이젠 조각이 렛의렛렛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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